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첫 일본 첫 사포로 방문이었는데요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부대도 너무나 재밌었고 또 이제 일본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레이니 블루라는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곡들도 좋은 곡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한번 커버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삿보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